라이징 압박하시기 라이징 압박하시기 안볼래 구독해주세요 그렇죠 약간 플레이어 느낌이 나긴 하죠 음 그래요? 그럼 와요? 우리 인형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수하지 좀 마세요 화나네 진짜 내 말이 그럼 안되지 안되지 자 오늘은 무엇을 할거냐 일단 오늘 컨텐츠는 무엇을 할거냐면요 맞습니다 훈수 둬서 들었으면 이미 골드는 갔을겁니다 아 근데 뭐 불혼자는 왜 마이크를 아무도 안해 마이크좀 들어오세요 브리핑해야되요 저거 힘좌하세요 감사합니다 힐 잠깐만 조합이 이런데? 그럼 내가 힐을 해주면 되는거야? 메르시랑 일어나도 잤다고 했지 아아 여러분 들리시나요? 아아 아 이거 브리핑해서 뭐해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안들어 아무도 안들어 내가 혼자라도 해볼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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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말해야되지? 근데 브리핑을 뭘 말해야되지? 개피? 라인 개피 라인 필 어머 힐 받아서 피피 됐네 겐지 겐지 딱 필 개 필 다름 내가 필 달게함 오케이 땡큐 나 자신까지로 저기를 영원히 담긴 구라핀 부착합니다 이게 안 밀리는게 심지하네 이게 어? 아아 아아 아 아하아 이거 참 한시마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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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얘 뭐하나 본다 뭐 딱 기다려 너 내가 뭐하는지 보겠어 잠깐만 일단은 적팀부터 먼저 봐 볼까요? 뭐하는지? 진짜 궁금하잖아 뭐하나 여비 아 아 아 하하해 경우와 으아아 ου 땡큐 은하 겜마 봐봐 좀 이상의 플레이 안 하는 것 같아 겜마? 어? 뭐야? 에? 이게 뭐하냐? 얘는 뭐지? 얘는 약간 좀 패작 같은데? 아니 솔직히 봐봐요 얘는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거고 얘는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거고 라인은 그냥 안 하는 거 같은데? 이 정도면? 아닌가? 열심히 하는 건가? 아 나랑 같은 특여지? 누구봐볼까? 겐지? 아 개 못해 아하하 이번 편은 우리가 뚫는 거거든? 이건 우리 팀 편 우리 편 애들 봐야겠지? 공게이지가 느리게 타길래 의심했는데 문화 태어라는 걸 생각하겠다 내 판단 미스 이게 아까 사람이냐고 욕했던 메이거든요? 어 근데 그 나가 제일 잘하는데? 바스티온으로 봐볼까? 바스티온으로 봐야지 그게 내 팀이 없거든? 어 저 난가봐! 나 뭐하지? 안가봐! 시메트라 봐보자 시메트라 이게 다 편하거든? 뭔가 많이 나가니까 기분이 좋다 다 똑같구나 다 똑같구나 다 똑같구나 뭐하는 거지? 아 정확한 계산에서 올라가려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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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귀엽냐? 아 나네 아 과연! 나 뭐하고 있어 나 뭐하고 있어 나 라이징 압박하니 핵심 아 안볼래 어 영상 끝났다 그런데 있잖아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셨나요? 뭐라구요? 안 눌러주셨다구요? 그렇다면 별 수 없지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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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휴 그래 너 눌러주겠니? 하하하하 아!